5월 11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HLB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마지막 장선이던 120선을 돌파를 했죠. 아주 강한 힘으로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외인기관이 쌍끄리 매수를 하고 있죠. 지금 추세가 완전히 상승 추세로 바뀌어 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주인수권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꽤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HLB 저가에 상환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서 HLB 물량을 최근에 계속해서 걷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5월 11일입니다. 신주인수권 거래가 5월 15일까지 진행이 되고 18일날 상패가 되죠. 이런 구간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진양권 회장께서 거의 100%죠. 대부분이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매수하겠다. 이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은 공매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겁나는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300억 이상을 베팅을 할까.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들도 알고 있죠. 이건 어차피 되는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공매도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번 신주인수권 기간 그리고 며칠 남지 않은 하반기 이 구간 동안에 상당히 물량을 매수하기 위한, 확보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오늘 벌써 진행이 되고 있죠. 사실 지난주부터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맥코리 시티, 외국인들, 신안까지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저항선을 뚫어내면서 완전 정별로 가는 그런 모습을 완성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흐름이 너무나 좋죠. 지금 이제 추세가 완전히 뚫어내고 위로 가겠다는 추세입니다. 지금 이제 막아낼 만한 어떤 재료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찾기가 어렵죠. 이제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서는 상승을 하다가 120선에서 한번 막고 떨어졌지만 지금 이제 이격이 조금 있었죠. 그리고 모양이 별로 예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돌아가겠다. 돌아서면서 지금 모양은 거의 뭐 상당히 좋아졌죠.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제 10만 4천원을 넘어서고 있죠. 10만 4천원을 넘어서면서 4% 상승하고 있습니다. HLB 아주 강한 흐름이죠. 지금 오전에 잠깐 내렸다가 쭉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수급을 보시면 기관 쪽에서 많이 들어오죠. 외국인이 조금 사다가 외국인이 지금 다시 매도로 조금 돌아섰는데 이 파란 선이 지금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계속 위로 뻗고 있죠. 아주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원을 좀 보면 BNK에서 좀 들어왔고 KB 쪽에서 들어오고 있죠. KB에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신한에서 오전에 또 들어오다가 신한이 지금 또 6천주 7시 17분에 팔았죠. 아, 이 신한이 또 이제 좀 회방을 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회방을 하고 있지만, 회방을 놓고 있지만 삼성증권 쪽에서 많이 들어와 버리죠. 많이 들어와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는 완전히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신한 쪽에서 주가가 이제 많이 상승을 하니까 좀 막아서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자, 지금 이 코스닥 시총 2등이기 때문에 3%면 상당히 큰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이 지금 0.6%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이 코스닥 상승 대비해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신한 쪽에서 매도가 나오니까 또 좀 주춤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죠. 열기를 좀 식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한이 완전히 가지고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아무튼 흐름은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저항선을 다 뚫어내고 아주 단단하게 바닥 다 다졌죠. 상당히 지겹게 만들고 바닥 다지고 한 번 상승을 하고 또 크게 내려오면서 바닥을 단단하게 다졌죠. 아주 지겨운 흐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120선을 뚫느냐 뚫지 못하느냐 이런 기로에서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태원 클럽발 이런 악재들이 있었지만 시장은 별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이태원 클럽발 이런 부분이 크게 대세 지장을 주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단지 이 관련 주들 그런 부분이 다시 발생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수혜주들이 조금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120선 뚫어내고 이제 거칠 것이 없죠. 거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온저리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죠. 자, 지금 매물대를 좀 본다면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이 정도 매물대가 될 겁니다. 지금 매물대 부근에서 지금 공방이 펼쳐지고 있죠. 근데 바닷권에서 여기서 한 번 터치해주고 다시 돌아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물 여기에 많이 물려있는 이 물량들은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아마 좀 수화를 시키고 갈 겁니다. 이 수화를 시키고 가는 것도 좋습니다. 팔고 싶은 사람들 팔아야죠. 여기서 이제 팔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번져 넣었으니까 팔아야 되겠다. 그런 물량들은 좀 여기에서 수화를 시키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보통 움직이죠. 이 매수세가 강하면 바로 뚫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거래량이 여기에서 크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분봉 흐름은 아주 강한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 한 번 보시면 지금 신주인수권이 장난이 아니죠.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 시가가 2만 7천원이었는데 만 원이 올랐죠. 지금 3만 7천 5백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급등을 나타내고 있죠.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예상했던 그런 흐름이 그대로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주인수권은 작은 돈으로 적은 돈으로 지금 주식을 한 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공매 세력들은 여기서 지금 물량을 상당히 많이 확보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상승률이 엄청나죠. 지금 2만 7천원짜리가 3만 7천원까지 가고 있으니까 엄청난 지금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시가 2만 7천원에서 쭉 올라서고 있죠. 지금 기세가 정말로 엄청납니다. 3만 7천원 3만 8천원까지 상승하는 이런 강한 힘이 나타나고 있죠. 거래량이 8만 9천주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지금 마지막 저가에 갚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신주인수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죠. 지금 현물 쪽에서는 돈이 많이 들죠. 하나에 10만원 정도 하니까 돈도 많이 들고 또 물량이 또 많이 안 나오죠. 물량이 많이 안 나오고 하니까 신주인수권 부분에서 물량을 확보하려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정말로 좋은 분위기가 전개가 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